미스킹컬 미스킹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주간 잘 지내셨습니까? 저희 석보가 너무 보고 싶으셨죠? 함께 보시죠 Fiał 함께 보시죠 두사부은 개폿뒤 escakye 살 피스도 유지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번 주에 재밌었던 인터넷에서 나온 비디오 코너 중에서 톱5에 다 들어가는 비디오 5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시죠 이 영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다음 오늘 취소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함께 봐요 파이팅 저는 마음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다음 소포 같이 보십시오 하여튼 딴 말 말고 다음 취지 같이 합시다 알콜도 많이 먹어줘 연장한 복수가 이렇게 앉아졌습니다 또 다시 만나요 외로워도 슬퍼도 절대로 안 누는 김경미입니다 10번 10번 대단하죠? 10번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다음 속보는 너무 반껏받고 재밌고 그리고 너무 힘들지도 않고 그런 속보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큐 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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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됐어요. 어떡하죠?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희 채널 이스빅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하시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. 여기 누르세요. 그리고 코멘트 진짜 많이 내주세요. 진짜 많이 재밌는 코멘트예요. 착한 코멘트. 그리고서 저희 또 페이스북, 트위터, 인스타그램에서 다시 만나요.